김경석도 강한 서버 정지석 리시브 하고 요스바니의 공격 승목입니다. 요스바니가 오늘 첫 공격 득점을 만듭니다. 리시브 정지석입니다. 요스바니 오른쪽 후위에서 때립니다. 직선 들어옵니다. 요스바니의 슬分기 종지석 리리시브 정지석의 리시브 정지석의 리시브 또 쿨인에서 요스바니의 승목입니다. 요스바니가 살아나고 있는 태현왕공입니다. 오늘 모여주신 분들 가운데 가장 시원한 공격이 득점이 됐습니다. 다시 요스바니 직선 성공 요소바니의 서브. 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자 서브 득점. 지금은 요소바니의 서브가 인. 다시 요소바니 득점. 4세트를 끝내는 요소바니입니다. 서울 정도로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요소바니. 요소바니가 가장 좋아하는 세리머니. 요소바니 선수의 서브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서브는 요소바니. 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이번에도 서브 득점. 요소바니가 오늘 경기 3개째 꽂아놓습니다. 서브 득점. 1, 2, 3. 아 지금부터 좋았어요. 연속해서. 내려 꽂는 서브 득점. 요소바니. 네트쪽을 많이 틀렸죠. 헬리펫. 뒤에서. 살려냈습니다. 요소바니 득점. 요소바니의 해결 능력이 나옵니다. 네트쪽을 많이 틀려 붙죠. 헬리펫. 뒤에서. 살려냈습니다. 요소바니 득점. 요소바니의 해결능력이 나옵니다. 자, 쫓아가는 정지석! 아, 나이스 티그! 좋은 수비의 정지석, 요스바니, 스파이크! 성공! 연안공이 기회를 맞이합니다. 유광우, 요스바니에게 요스바니 성공! 지금은 뭐... 요스바니는 뭐 5세트에 100% 성공이에요. 요스바니, 스파이크 성공! 요스바니, 스파이크, 성공! 똥병근의 리세이브! 김정서 때렸습니다! 오은열, 좋은 수비입니다. 오은열, 요스바니! 요스바니의 공격 성공! 매치포인트! 수비의 성공, 수비의 힘! 요스바니는 결정을 찝니다. 네, 지금 요스바니 선수가 인터뷰존에 나와 있습니다. 요스바니 선수, 승리를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이제 우리나라의 V리그에 와서 대한항공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데, 느낌이 어떠신지요?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에서는 정말 행복해요. 다들 많은 노력을 하고, 이 팀은 정말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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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팀은 열심히 훈련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팀은 열심히 훈련할 수 있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네, 사실 지난 시즌 현대캐피탈 유니폼을 입고 활약을 했을 때, 두 경기 만에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다시 고구로 돌아갔는데, 그때 마음, 또 다시 대한항공의 불을 받았을 때의 마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팀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또한 바닥을 부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한 바닥을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그리고, 언제? 그리고, 제가 또한 바닥을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한 바닥을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한 바닥을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일단, 현대캐피탈에서 발목 부상으로 나갔을 때, 그때 매우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저는, 저는 종교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가운데서, 다시 한국에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한항공에서 저를 찾는다고, 저를 오라고 그랬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리그, V리그로 도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매우 기뻤습니다. 네, 사실 오늘 첫 세트 초반에 흐름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이제 한 선수 세타와의 호흡 문제인지, 이후 유강으로 교체가 되면서 성공률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니면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한 문제인지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트, 예전에, 예전에, 오늘의 가장 큰 문제는 세터, 패스, 토스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코트 안에 들어갔을 때 좀 내려놓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즐겨야 되는데 저희가 풀어졌다고 그래야죠. 상대를 좀 얕봤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간에 저희가 다시 마음을 다잡음으로써 그래서 오늘 경기를 이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V리그로 다시 오게 되면서 요수반이 선수가 우리나라 음식 가운데서 삼겹살을 많이 먹고 싶다 했는데 그동안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어로 인식을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셨는데 당신은 너무 팬티고, 당신은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셨죠? 네, 네. 한국어로 인식을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둘 다 먹었어요. 우선은 많이 먹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한국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삼겹살이라고요. 킹크랩을 제일 좋아합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 두 음식을 이미 다 먹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와서요. 네, 오늘 승리 거뒀기 때문에 킹크랩을 드실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승리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